이차하면서 이거의 그래프가 2, 마이너스 5를 지날 때 나오고 있으니까 선 위에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있으니까 너도 돼야 안 돼 이 포물선 위에 점이라고 했잖아 그럼 너도 돼야 안 돼? 너도 돼서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Q값 나오나 안 나오나? Q값 나오죠 Q값 나오면 꼬치점 옆에 나오겠죠?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면 4 플러스 Q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6이죠? 넣어봅시다 2는 Q 이렇게 나오죠 꼭짓점 옆에 잡혀요 네 오케이 간단하죠